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섹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4분기에 부정적인 재료로 좀 주가는 좀 하락하는 추세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종 현황 및 폼퓨터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셀업체 1위인 LG에너지솔루션과 양극재 신강자인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많은 강물 자원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 대비는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리튬 가격이 극등했고 또 여기에 미국 IRA 법안에서 국내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크게 부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하지만 4분기부터는 수급적으로 보면 중국 리오프닝 수요업종을 매수하기 위한 2차 전지의 매도세 여기에 경기 민감 낙폭가대 업종을 매수하기 위해서 또다시 2차 전지의 매도세가 좀 나타나면서 주가 흐름은 약세로 지금 반전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달러 약세로 인한 실적의 그런 상승세 둔화 우려감이 나타났고요. 또한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양극재 매출 감소 우려감으로 선방하던 양극재 종목들도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지속과 경기 둔화에 따른 전기차를 포함한 완성차에 대한 수요 하락 우려감. 여기에 또 테슬라가 공격적 가격 인하로 전반적인 전기차 업체들의 어떤 부품 가격 하락 압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2차 전지 종목들의 그런 주가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사실 이번 4분기 실적에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낮아지는 환율 수준과 일회성 비용 증가로 인해서 실적 촉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4분기 실적 촉구 가능성은 이미 많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실제 실적 촉구 발표한 종목들의 주가는 실적 확인 후 매수하려는 대기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아무래도 수급 개선이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의 하락을 유혹했던 대표적인 이슈가 LG에너지솔루션의 일련 보유해수에 대한 물량 부담이었는데 이게 1월 말로 다가오면서 5번 행 이슈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하락의 하나 원인이었던 테슬라의 주가도 이미 바닥에서, 체바닥에서 많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펀드멘털 악화, 수급을 고려할 때는 장기간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 이후 반등하는 종목을 좀 더 주목하셔야 되는데 특히 장기간 주가 하락한 2차 전지 소지 업체 중에서 구조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워낙도 조정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제 반등 시작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동박을 제조하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보고 있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2022년 말 기준으로 동박 국내 생산이 연간 6만 톤으로 1위 업체이고요. 롯데그룹으로 인수됨으로써 조만간 사명이 변결됩니다. 투자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로 동박 생산 증가 사이클에 진입해서 꾸준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인데 일진 머티리얼즈의 동박 생산 계판은 지금 2021년 4만 톤에서 작년에는 6만 톤 그리고 올해는 8만 5천 톤 그리고 내년에는 13만 5천 톤으로 2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사이클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말레이지아의 공장을 증설함으로써 원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동박의 생산 원가 구조가 구리가 65%, 전기료 15%, 인건비가 10%, 나머지가 운반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레이지아는 수력 발전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피크타임 전기료가 한국 대비 절반 수준이고 인건비는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원가 절감이 가능한데요. 올해 말까지 말레이지아 생산 비중을 76%까지 지금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질머리트 리서즈의 동박 생산에 대한 그런 원가 경쟁력은 글로벌 탑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가격 상승에 대해서 매출 가격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는데요. 지금 동박 판매 가격은 구리 시세와 가공비로 결정되는데 구리 시세는 시세에 따라 조정되므로 최근 구리가 바닥에서 한 27% 상승했고 또한 중국 리오프닝과 달러의 악세에 따라서 항우에도 가격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조적 상승 매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업종은 수급 상황 개선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동박 관련 종목들은 이미 2021년 4분기에 주가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 하락에 따른 수급 공백이 있었고 최근에는 수급 개선이 나타난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진 머티러즈는 기간 수급이 확실하게 개선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 10거래일 연속으로 기간 순매수가 진행되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급 개선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추세 전환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일부 매수 후에 추세가 전환이 확인되는 한 2월달쯤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격 전략은 단기 목표가 7만원 그리고 손절가 5만 5천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재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